메타 한국어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메타 한국어를 시작해보세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코리안클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먹을래요 먹을래요는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먹을래요 라고 되는 거고 오케이? 네 선생님 자 먹을래요 잘래요 잘래요 네 선생님 할래요 할래요 볼래요 들래요 들래요 미니 또 들래요 미니 또 들래요 핸드폰 핸드폰 들래요 핸드폰 들래요 오케이 들래요 오케이 말할래요 쓸래요 마실래요 마실래요 거들래요 찔래요 사라질래요 나타날래요 우실래요 울을래요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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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래요 청소할래요 먹을래요 잘래요 갈래요 울래요 할래요 할래요 하얀 요 하얀요 할래요 울래요 들왜요 한나itu 짤레오 마실래요 잘래요 갈래요 올래요 올래요 얼굴래요 마할래요 쓸래요 마실래요 올래요 갈래요 줄래요 말래요 쓸래요 마실래요 잘래요? 갈래요? 올래요? 할래요? 볼래요? 들래요? 말할래요? 쓸래요? 마실래요? 저랑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먹을래요. 조나리님, 오늘 오일같이 저녁에 빅사리 먹을래요? 아, 선생님. 오늘 저녁에 먹을래요? 같이 먹을래요? 아니요. 왜냐면 조나리님이 못생겨서. 네? 자, 설리님. 설리님. 우리 같이 미아네 집에 갈까요? 갈래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그렇지, 안 갈래요. 오케이. 아니면 못 가요라고 하면 됩니다. 설리님. 네. 내일, 내일 당신 시간 있으면 우리 같이 영화 볼래요? 네, 좋아요. 같이 볼래요. 네. 오늘 한국어 수업 끝난 후에 우리 같이 영화할래요? 아, 네. 전화할래요. 오케이. 브린다님. 오늘 저녁에 오일같이 김치에 레이 먹을래요? 네, 먹을래요. 아, 노아님은 우리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좋아요. 커피를 마실래요? 아, 헤라님. 시간이 있으면 저와 같이 게임할래요? 네, 게임할래요. 아, 브린다님. 오늘 밤에 같이 케이크 만들래요? 네, 케이크를 만들래요. 아, 미아님. 네. 아, 미아님은 수업 끝난 후에 같이 공부할래요? 네, 공부할래요. 이렇게 해도 되지. 미아님 수업 끝난 후에 같이 한국어 공부할래요? 같이 영어 공부할래요? 같이 컴퓨터 게임 공부할, 컴퓨터 공부할래요? 이렇게. 노아님, 오늘 시간이 있으면 쎄요 식당에 갈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헤라님.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공부할래요? 어, 미안하지만 다음, 다음 주에는 성얘기 있어요. 그래서 어, 못 걸어요. 설리님, 오늘 밤에 액션 영화를 우리 같이 볼래요? 네, 좋아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서 같이 볼래요. 좋아해요, 더. 아, 네. 싸우다래. 싸우다래. 우리 친구 파티예요. 우리 같이 갈래요? 아, 네. 같이 갈래요. 자, 들래요라고 하면 이 액션을 취하고, 들래요라고 하면 이 액션을 취하면 돼요. 오케이? You got it? Do you understand? 네, 선생님. 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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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래요? 들래요? 설리? 설리. 설리. 설리님. 네. 저랑 같이 항구 식당에 갈래요? 네. 같이 갈래요. 네. 같이 갈래요. 네. 네. 먹을래요. 네. 노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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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같이 여항 갈래요? 네. 갈래요. 네. 갈래요. 네. 아, 수업클럽네. 우리 같이 남캐친구가 대툴래요? 아, 네, 네. 수업클럽네. 수업클럽네. 우리 같이 과제로 할래요? 같이 할래요? 네. 좋아요. 우리 같이 오늘 수업클럽네.